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폐의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그림으로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에 있는 공기가 비강, 콧구멍을 통해서 비강, 여기 공간이 있겠죠? 비강 지나서 쭉 따라가시면 돼요. 비강 지나서 인도 지나서 후두 지나서 기도, 기관. 기관 지나서 기관지, 그 다음에 막 뻗어 있는 게 새기관지라고 있어요. 조금 그림으로 표현하면 기관, 기관지, 그죠? 기관, 기관지, 그 다음에 여기 무수히 많이 뻗어 있는 가지들, 새기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꽈리처럼 맺혀 있는 것들 있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폐포. 이런 것들의 모임, 폐포의 모임이 여러분이 아시는 폐다라고 보시면 돼요. 폐포의 복수 개념이 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설명하면 기도 말고 여기 또 하나의 관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 식도예요. 식도는 평상시에 닫혀있죠? 음식물이 내려갈 때만 여기 뭐 후두 덮개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기도, 기관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고 여기 이쪽에 지금 후두 밑에 쪽에 두 갈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 여긴 기관, 여긴 이제 식도, 이런 식으로. 식도는 닫혀있는데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는 후두 덮개라는 게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조절되는데 여기서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되고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된 그림이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보실 그림은 이 그림에 대한 이해만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폐포들입니다. 폐포들, 그죠? 폐포들. 굉장히 많은 폐포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둥글둥글 둥글둥글 낱개로 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다 여러분들 어떤 관점? 표면적 증가의 관점. 이게 그냥 밋밋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다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표면적이 증가되면 어쨌든 뭔가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표면적 증가, 속도 빨라진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이 소장 융털 얘기했었죠? 밋밋하게 생기지 않고 막 왜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생겼냐. 표면적 증가. 왜? 양분의 흡수를 잘하려고. 양분의 흡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혈액과 폐포 사이에 있는 기체의 교환을 잘하기 위해서. 기체 교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적이 증가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폐포의 어떠한 외형적인 형태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소개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을 조금 더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자, 이게 여러분들 폐포라고 하고요. 이게 폐포라고 하고요. 그 주변에 모세혈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확장시켜서 그려보죠. 이렇게. 여러분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이런 그림 잘 나오니까. 시험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지금 왔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나가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이리로 온 걸까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 혈액 어디로부터 온 거죠? 심장으로부터 왔죠?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심장에서 나오면 무슨 혈? 동맥이죠, 동맥. 동맥인데 폐로 향한다? 그렇죠. 폐동맥.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혈액순환. 이렇게 연결하려고 배웠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폐동맥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 폐동맥에는 뭘 많이 싣고 오는 거죠? 이산화탄소, 세포, 호흡, 결과물, 노폐물인 CO2가 많겠죠? 산소는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이 뭐라는 걸 아셔야 돼? 정맥혈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생명과학 1, 생과 1에서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전보다는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기체가 옵니다. 혈액을 타고 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원리는 확산이에요. 그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서 CO2가 이리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폐로부터 뭘 받아요?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숨쉬기 운동. 해가지고 이리로 뭐가 들어왔어요? 산소가 들어왔겠죠?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가 갑니까? 산소가 가기 때문에 이쪽을 흐르는 혈액은 어때요? 산소를 머금은 혈액. 산소가 풍부한 혈액. 이름하여 써본다면 동맥혈이 될 것이고 이름은 폐에서 어딜 향해 갑니까? 결국 신장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혈액이니까 폐정맥이라고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호흡과 숨쉬기 운동을 통해서 외부로 나오겠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그림으로 연결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그림만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교재 보시면 폐구조의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놨죠? 폐포가 3억에서 4억 개로 이루어졌다. 굉장히 작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포도알맹이 같은 것들이 막 나달로 이렇게 있을까요? 이것이 그냥 하나 뭉탱이로 있지 않고 왜 낱개로 쪼개져 있냐는 얘기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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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적 증가를 위해서. 표면적이 증가되면 뭔가 빨라져. 자, 폐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주변의 혈액과 기체 교환을 잘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증가시킨 것이다. 라는 느낌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써있죠.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진다. 그래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폐는 심장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심장은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육. 수축과 이완을 자기가 스스로 하죠. 그래서 심장박동의 세 글자. 기억나세요? 네. 자동성. 불뚝불뚝불뚝. 지가 수축과 이완을 한단 말이죠. 근데 폐는요. 근육층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요. 자동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심장박동의 자동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호흡의 자동성이라는 표현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럼 왜 폐는 심장처럼 근육층을 발달시키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뭐를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몸에서 뭐가 주 목적이에요? 주 임무가 뭡니까? 폐, 주 임무. 그렇죠. 기체 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를 잘 교환하기 위해서 이 층이, 이 세포층이 아주 얇은 한 겹의 세포층. 한 겹의 세포층, 한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야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